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부터 25% 요금 할인을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법적인 대응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서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계속 그 길을 향해 협의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절차상 의견서를 받았으며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에 요금 할인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9월 시행한 어렵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통 3사 실무진과 만나 추가 협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